조선 후궁열전, 조선왕족의 유일한 독립운동가 의친왕의 생모, 귀인장씨 귀인장씨는 고종의 승은후궁으로 본래 궁녀 출신이었으며 천민 출신이라는 설도 있고 가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덕수장씨 족보에는 덕수장씨 유정공파로 인조때 우이정을 지낸 계곡 장유의 5대손인 장석정과 밀양박씨 박치덕의 딸 사이에 8남 2녀 중 장려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석정의 생물년대가 1736년에서 1795년이라 귀인장씨의 활동연대와 전혀 맞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석정의 손자 장용근, 장재근, 장필근, 장차근 등 4명 중에 1명의 딸로 기재되어야 생물년대가 비슷하게 맞습니다. 명성왕후의 엄청난 질투를 받은 귀인장씨 귀인장씨는 의친왕의 생모이며 황현의 매천녀록에 따르면 고종의 승은을 입어 의친왕을 낳은 뒤 중전명성왕후의 질투를 받아 참혹하게 내쫓겠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살아있는 남현군과 흥선대원군의 남작의 후손과 고종의 후손은 모두 의친왕의 후손이라 고종의 부인들 중 유일하게 후손이 남아있습니다. 1900년에야 비로소 수건으로 추증되었는데 죽은 지 13년이 지나서야 겨우 말다닌 종사품 수건이 된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늦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종실록 40관 고종 37년 9월 17일 양력 두번째 기사 1900년대 안 광무사년 구민장씨에게 수관증호를 주게 하다 구민장씨에게 수관증호를 줄 것을 명하였다 위친왕의 사칭이다 매천녀록에서는 상궁장씨가 의화군을 낳았는데 명성왕후가 화가 나서 문지방에 칼을 꽂으며 칼을 받으라고 했답니다. 장씨가 힘이 세서 한 손으로는 칼을 잡고 한 손으로는 문을 열고 나와 살려달라고 애원해 목숨만은 건졌다고 하죠. 그러나 질투가 엄청 심한 명성왕후가 곱게 살려주지 않았고 생식기 양쪽의 살을 도려낸 다음 궁 밖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10년을 고생하다 죽었다고 썼습니다. 이 일화는 당시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매천녀록이 야단 모음집이라 신뢰성에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에서 작성한 공식문서에도 장씨의 사망년도가 고종 24년인 1887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씨가 의친왕을 낳은 직후 쫓겨나 10년 뒤에 죽었다는 매천녀록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광무 10년인 1906년에 종일품 귀인으로 추징되어 이후 귀인장씨로 불렸는데 이때 증직된 귀인 자기는 황제국 후궁으로서 귀인으로 제후국 조선의 종일품 귀인보다는 격이 낫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민 박씨도 원래는 왕의 후궁으로서 종일품 귀인에 추징되었다가 장조의왕제가 황제로 다시 추승되면서 황제의 후궁으로서 빈으로 재추징된 것입니다. 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0월 17일 양력 첫번지 기사 1901년 대한 광무 5년 귀인 박씨에게 경빈으로 추가하여 추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장조의왕제를 추전한 후 사체가 다르니 귀인 박씨를 경빈으로 추가하여 추종하라. 하였다. 이때 실록의 기사를 보면 기존의 제후국 조선의 귀인자귀와 대한제국의 귀인 자귀를 다른 급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 5월 27일 양력 첫번지 기사 1906년 대한 광무 10년 소혜이씨 수건이씨와 장씨를 귀인으로 봉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소혜이씨 수건이씨 수건 장씨를 귀인에 봉작하라. 하였다. 1980년 mbc 특집극 의친왕에서는 김혜자가 2001년 kbs2 드라마 명성왕후에서는 이재은이 연기를 했는데 명성왕후에게 발탁되어 중궁전 국녀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귀인 장씨가 낳은 고종의 아들 의친왕 귀인 장씨의 아들 의친왕에 대해 잠시 알아보면 이 진왕은 고종의 오남이자 고종의 아들들과 대한제국 황족들 중 유일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877년 태어났으며 1891년 의화군으로 봉군되었고 1893년 김제남의 10대 손인 김사준의 딸 김수덕을 정실 아내로 맞았습니다. 1894년 담례로 외국을 방문하는 대사인 보빙대사로 일본에 다녀오고 1895년 6개국 특파대사로 영국 등의 방문을 추진했지만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의 혼란 속에 1896년에 취소되었습니다. 1899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우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에 입학했으며 이곳에서 당시 영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김난사를 알게 되었고 1900년 8월에 친왕자 뒤인 의친왕으로 승격했습니다. 1901년 3월에 미국 루원호크 칼리지에서 수학했으며 이때 학생으로 있던 우사 김규식 등과 인연을 맺어 학생대회의 수행원 및 김규식 등과 함께 참석하고 남북미 박람회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후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 등지를 돌아다니며 학업을 계속했으며 당시 LA에 기거하던 도산 안창호와 김규식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미국 거주 재미안인들의 복지를 위해 금일봉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한편 의친왕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기간에 대한제국에서는 의친왕을 추대하려는 황실 쿠데타인 1심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건 자체는 의친왕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이후 전모가 밝혀져 유길준 등 일부는 일본으로 망명하고 주동자 3인은 처형당했으나 이 사건으로 고종은 의친왕을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5년이 지나 황태자를 책봉할 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905년 3월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도쿄로 갔으나 고종의 명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8월에 다시 도쿄에 갔는데 엄기비가은 300만원을 주며 돌아오지 말라고 종용했지만 계모의 종용에 상관없이 귀국했습니다. 의사조약이 있던 1905년 미국에서 귀국해 대한제국군 육군부장으로 임관했으며 이후 제2대 대한적십자사 명의총재 등을 지냈습니다.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고 이복형 순종이 직위했으며 1907년 9월 의친왕보다 20살 연하인 이복동생 영친왕이 황태자로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황의계승 순위로는 순종 다음이었으나 자신의 아들 영친왕 이은을 밀던 순왕왕 비비와 영선군 이준용파와 의친왕파가 득세하면서 학부 대신 이완용의 정략이 맞아떨어져 결국 황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1907년 1월 15일 의친왕이 북한산성에 총 228명을 비밀리에 소집해 고향으로 내려가 정리의병 봉기를 독려하는 연설을 했는데 실제로 이들 중에는 의병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1911년 봄 의친왕과 손병희는 극비리에 우의동에서 만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도를 면밀히 모색했는데 손병희가 우의동 주변 땅 3만평을 매입해 봉황각을 세웠는데 봉황각은 3.1운동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15년 의친왕은 신한혁명당이 고종항제를 북경으로 망명시키려한 보안법 위반 사건에도 연루되었고 1916년 대한독립위군부총사령관 임병찬이 타개하자 추모 제문을 보냈습니다. 의친왕의 처소인 사동궁에는 일본제국 경찰이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했고 국내 사무실에서는 일본인 이왕직 사무관이 파견 나왔지만 감시를 받아가면서도 3.1운동 준비와 관련해 손병희와 비밀리에 회합했습니다. 1919년 11월 9일 나창원 등의 주도로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하려던 사건이 가장 유명한데 같이 거사를 계획한 단체의 이름을 따서 대동단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3.1운동 직후인 4월 11일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은 드디어 세를 규합해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창설하는데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의친왕 망명을 구체적으로 계획합니다. 의친왕 일행은 11월 10일 새벽 서울을 빠져나왔으나 11일 만주 안동에서 그의 얼굴을 알던 요네야마 경로관에게 적발되어 붙잡혀 목표 접선처인 이임양행을 불과 2km 앞에 두고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에 의해 사실상 강제연금을 당했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대동단 총재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공포했고 이후 총독부 관사에 연금된 채 계속해서 친일로 전향을 강요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의친왕은 1930년 6월 12일 공족으로서의 자퀴와 전 재산을 장남인 이건에게 넘겼는데 정작 장남 이건과 사이가 나빴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은 대한제국 황족 중에서 친일인물로 후에는 일본으로 귀화까지 하면서 다이쇼 덴노가 묻힌 모모야마를 성시로 정하며 노골적으로 자신을 일본 황실의 일원으로 여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는 김구와 김규식이 상해 임시정부 강요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으나 이승만이 정권을 잡으면서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당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는 고종의 자녀들 중에서 유일하게 직접 전쟁 상황을 겪었는데 북한 지하에 서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피죽만 겨우 먹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 자연스레 영양실조 및 각종 질병에 내내 시달렸는데 노환이 겹쳐 결국 1955년 8월 1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에 별궁에서 영양실조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평년 78세에 사망했습니다. 사후 어머니 귀인장씨의 묘소가 있는 서삼릉 묘역에 묻혔다가 이친왕의 자녀들이 홈류릉 묘역에 매장된 이친왕비 김씨와의 합장을 추진해 1996년 시신을 이장해 합장묘로 조성했습니다. 오늘 조선우 궁열전은 조선왕족의 유일한 독립운동가 이친왕의 생모 귀인장씨였습니다.